이미 사망했습니다 살리세요 소생이 불가능합니다 시신은 어떻게 할까요? 태오라오 어떤 아버지가 서울대 다니는 아들 시신도 확인도 안하고 화장을 하라고 그러나? 아, 서울대생 관례대로 처리 중입니다 시신에 손만 대봐 모양새 좀 해갑시다 법대로 남양동에서 조사받던 서울대생이 사망했답니다 진짜 아, 왜 지지를 못해 도서관이 책상을 탐치니 법무대생이 억! 하고 응? 이게 고문지사가 확실해요 도서관이가 된다 또 다른 사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